헤어드라이기 더 이상 고민급 쿠팡 인기템 3종 유닉스 메탈티 1700W 접이식 헤어드라이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목에 부담 없이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강력한 1700W의 바람이 머리를 빠르게 말려줘서 바쁜 아침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쉽게 전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간편하고 여행 시에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성능, 디자인, 안전성 모두 만족스럽고 가성비도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믿음직한 제품이에요. 한일전자 초고출력 헤어드라이어 PDH4300은 진짜 가성비 갑인 제품이에요. 2300W의 강력한 출력 덕분에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마르죠. 여러 단계 온도 조절과 풍경 조절이 가능해서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쿨버튼 기능으로 마지막에 시원한 바람으로 마무리하면 모발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무난하지만 깔끔하게 잘 빠져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분리형 흡입망 덕분에 청소도 간편하답니다. 무엇보다도 전자파 저감 기능이 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소음이 다소 크다는 평도 있지만 그만큼 파워풀한 바람을 제공하니 이해할 수 있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재구매 의사까지 생길 정도에요. 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립스 드라이케어 어드밴스드 헤어드라이기 HP 823200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그립감도 우수의 장시간 사용에도 성목에 부담이 없답니다. 강력한 2200W의 파워 덕분에 머리를 빠르게 말릴 수 있고 이온 케어 기능이 있어 머릿결이 더욱 부드럽고 윤기나게 유지되어 특히 최적의 온도인 57도로 설정하면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쿨샷 기능으로 마무리하면 스타일 고정까지 완벽하게 여러가지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물론 무게가 다소 무겁고 소음이 있지만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용서할 만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족이 함께 세기에도 적합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필립스 드라이기 추천합니다.